자, 여러분 오늘도 다리 찢기 각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허리 골반을 완전히 세워야지 일자로 다리 찢기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처음 연습하는 사람들이 허리 골반 완벽하게 세우고 다리 찢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리 각도를 조금 늘려볼 수 있는 오늘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려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벽에서 스트레칭 하는 건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 나 이거 알아 하고 지금 끄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스트레칭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놓치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또 무릎 인대에 통증 얻을 수 있고 또 다리 찢기 하면서 괜한 부상만 입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포인트 세 가지 꼭 알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벽에 붙어서 처음에 스트레칭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벽하고 일단 엉덩이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엉덩이가 벽에 완전히 붙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하고 엉덩이하고 완전히, 완전하게 밀착돼서 그 시계처럼 시계 문침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완전히 엉덩이가 벽에 밀착이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기를 시작할 건데 이제 뻣뻣한 사람들은 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좀 기다리다 보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포인트. 다리 찢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돌려서 분명히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이렇게 분명히 벽을 이용하실 건데 이렇게 스트레칭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지요? 무릎하고 벽하고 떨어진 상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앉았을 때 허리 골반 세워서 되는 그 허벅지 아래쪽이 바닥에 그 밑에 대져있는 그런 상태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무릎을 완전히 만나게 해주고 골반, 무릎, 발목을 일직선 상에 놓여줘야지 무릎인데 통증 없이 스트레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상태로 기다려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스트레칭이 되어지면 이게 천천히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느껴지는 이 골반의 뻐근함과 내전근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내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갖다 잡아당기게 되면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펴고 힘줘서 벽에 밀착한 상태에서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골반의 뻐근함, 내전근, 스트레칭 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다려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오면서 다리 찢기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욕심내서 기다리다 보면 스트레칭은 되는데 마무리를 할 때 얘를 이렇게 모아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뻣뻣한 사람들이 내가 원래 이만큼 앉아서 이만큼 각도로 스트레칭이 되는 사람이 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다리가 많이 내려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줘서 모으기가 힘든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는 한참 벌어져 있고 골반을 도저히 모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연락해서 내 다리를 오므려달라고 할 수 있든지 SOS를 칠 수 있는 핸드폰을 반드시 옆에 두고 연습하셔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벽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다리 찢기에 분명히 도움되셨을 거예요. 오늘 한번 연습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